오늘 현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낸다고 하는 우리조차 오염되어 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?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가 29개 하기 전에 6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듣기 따라서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던져요 당신이 왜 개척을 해야 되느냐고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신학교는 나왔고 일자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냐고 아니지 않았냐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 답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왜 제가 21년 전에 개척했습니까? 저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선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핵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?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항상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이 설교에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한 사람당 한 100명씩 만나가지고 이 찬순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제가 원한다면 그게 율법교사라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여기에 주님이 관로 안에 넣어두신 그 의도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 여러분은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십니까?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? 다락방 모임의 순장님들이 낭비하는 사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순원들이 이 순장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더 하시라고요? 아니 순장인데 왜 이것밖에 안 하십니까? 그건 반대로 순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락방을 본인이 순장이 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사람 모아놓고 대장 노릇하기 위해요 주인공이 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엄청 닥달해요 순장님 보고 그런데 집사님 그러면 순장이라고 불러 왜 그래?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다는 소리야?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노님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을 요구하는 일을 21년 동안 억누르고 억누르고 억누르며 살고 있거든요 왜 없겠냐고요? 여러분 아들, 딸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? 이 말씀 하시려고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인간인데 사람을 우리는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아들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? 봐라, 니도 되잖아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그게 아들, 딸 아닙니까? 여기 누가 자식 잘 키워서 명문대 보내서 노후 대책에 무슨 보험 드는 걸로 생각하시느냐고요 이것들 잘 키워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한 달에 용돈을 몇 백만 원씩 받아내려고 그렇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존재 그 자체예요 자기 행복하면 돼요 진짜 본인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봐라, 니도 되잖아 왜 안 된다 그러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난 서로서로가 수단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가 목적 전부인 그런 만남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난 모험을 보겠습니다 쟤 나의 유형은 그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것들은 일상의 관계가 되기에 우리가 resulted in 한 일이 discovery 그래서 내 마음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도 누가 어딨냐면 우리 교회가 정확한 것 같은 재해석이 그 단계의 관계를 지정한 흥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그것도 우리 교회는 내 생각한 것 같illery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